고하 고하 됐어요 누구보다 출책 빠르게 누구보다 출책을 빠르게 누구보다 출책을 빠르게 좋아요 자 첫판은 정해져있죠 부스나리가 몇판 연습하고 그 다음에 시작하는겁니다 이런 아주 좋은 자세에요 아주 좋은 자세이십니다 저도 연습 못했어요 챔피언십이 있잖아 테스트 리그 왜요 야 이거는 내가 참가를 못하니까 이거는 그냥 어 그냥 있다는 것만 알아두고 운이 왜 없어요 일단은 고시나리 고시나리 방송이라는걸 알았을때부터 이미 운이 텄는데 야 그렇구만 우리도 괴씨잖아요 우리도 괴씨잖아요 뭐야 음악소리가 들리는걸 고하하니 뭐야 음악소리가 들리는걸 고하하니 아이고 아이고 참 어떻게 그런일이 에헤이 안된다 아 너무 오랜만에 도는가 뭔가 감이 잘 안같은다 음 음 어떻게 하는거였다 아까운것네 와 와 자 잠시만 연습 안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무서운 무서운 게임인가 멀쇼핑만 하면 바로 이렇게 되어버리네 멀쇼핑만 하면 바로 이렇게 되어버리네 어 이제부터는 오키나리가 직접 관리를 합니다 이유가 있겨 이유가 와 티티 만드는거 다 잊어먹었다 카톡 카톡은 이따 끝내고 끝나고 나와서 보내주시겠어요 자 고찌나리가 지금 휴부욕에 붙어있을때 카톡을 보내면 휴부욕이 차라집니다 뭔소리 하는거네 아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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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얽 아 아 아 아 아 아 개인 카톡 아하 나오는구만 솔직히 안살려 뭐냐 안살아졌어요 자 이제 제대로 해볼까요? 하아 에이 안 나온다 야어어어 우어어어어어어어어 우어어어 곿시나리가 아니었으면은 바로 저질렉할 뻔한 곿시나리였기 때문에 이정도까지 한거죠 지금 아 근데 다이저먹었죠 이거 키팅 어떻게 만들었다 일단 반성하겠습니다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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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만드는거였나 어머어머어머 이쪽 어허 어허 이 키팅 어떻게 만드는지 까먹은 일인 망했다 좋아요 좋아요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어허 어허 어엏 어엑 아허 어 안녕하세요 고스날에 방송 오신 것처럼 환영합니다 이런 갓방송 오시다니 참으로 행운이십니다 빨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스날에 빨로와 시청해주신 유튜브도 하고있으니 유튜브 구독 서머씩 눌러주시면 고스날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야 이 상태로 나 절대 못이겨 이거 이러면 안 돼 이키야 너 이러면 안 돼 진짜 뭔소리 나하라니 뭔소리 하시는거에요 구하져 어떻게 나해요 이분 일부러 저러시는거 봐봐 아 진짜 많있어 진짜 몸풀기 하려고 했더니만 너무 진검톱으로 가버려가지고 아 미치겠네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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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티스킹 만들기 드렸구나 아 바보 야 몸풀기가 진검톱으로 가 돼버렸습니다 아아 뼈 이겼다 일부러 아닌데야 뭔소리 하시는거에요 아니 왜 다들 아프신 분들 밖에 없는거야 아프지마세요 어 에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엉 되어이면 사람 vibes 아니 급받지 하지마 왜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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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테 지금 그렇게 부냈냐고? 나한테 지금 그렇게 부냈냐고? 그때 아직 실력이 반도 못내고 있는데 지금 나도 지금 내가 충격인데 와 안녕하세요 사나마님 네 방금 오신갑게 환영합니다 아 저거 다 테스피을 할 수 있는건데 테스피 다 까먹어가지고 놓고나서 보이냐 가라 가버려 아직 끝난거 아니야 아직 끝난거 아니야 방심하지마 방심하지마 끝난거 아니야 자 팔로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영국 채널이에요 네 팔로우하십시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매니저분들 뭐하세요 지금 어 유튜브 링크 띄워주고 어 고스나리가 이기라고 해주고 어 그러는거에요 CA님 안녕하세요 와 디코 저 바꾸겠습니다 디코 바꾸겠습니다 네 디코 바꾸겠습니다 그 링크 다 바꾸고 네 하겠습니다 아니 한번더 지켜보려고 했더니만 지켜보려고 하자마자 바로 도배 들어온 센스를 보소 이건 못참지 어허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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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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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니 야 비치겠네 출체 감사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하고 다같이 할 수 있는 테트리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제가 방을 만들고 바로 링크를 연결할테니까 바로 들어오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포인트를 쓰시면 1대1매시 가능하시니까 도배가 어떤 게임이 사라진다고 하고 어 진짜요 근데 그거를 중국어로 하는 그런게 어딨어 자 들어오시고요 다들 하시고 싶은 분들 다들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이요 도대체 왜 헤헤헤헤헤헤 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뭔 소리야 뭐야, 또 수요일이 아이디 만드셨나? 맞아요 아 좋아요, 또 더 들어오실 분 안계신가요? 맞아요, 밖에 비 많이 와요 여러분들 저기 혹시 산쪽에 가까이 사시는 분들은 산샷에 주의 많이 해주시고요 만약에 밖에서 지금 보신다 잠깐 방송을 끄시고 일단 앞에 보면서 안전하게 집에 귀가하신 다음에 방송을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비 오는 날에는 차도 사람을 잘 못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만약에 퇴근 중이라든가 학교 중이라든가 학원 끝나고 집에 가는 중에는 방송을 많이 보시고 계신다면 잠깐 방송을 끄시고 집에 가셔서 안전하게 집에 도착하고 반송을 끄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맞아요 안 들어오시나요? 자, 그러면 일단 잠깐 한판 하고 아, 안됐다 아, 안되네 자, 그러면 티스피를 만들어볼까요? 티스피를 만드는 거 어려워요 어떻게 만드는 거지? 다 까먹었어요 레몬천점식님 좋아, 안녕하세요 일단은 이렇게 완성시키기 다음에 하는 거던데 아하 아하 자, 티스피만 되기 실패 하지만 이렇게 만드는 건 성공 자, 이제 제대로 한번 해볼까요 아유, 원제님 아이고 아직 고스나리아 실력 제대로 발휘 못했는데 죄송합니다 아하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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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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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 제가 방심하다 죽었네? 자 자 들어오실 분 들어오세요 제 링크 남겨드리겠습니다 매니저분들 링크 잘 복수하셨다가 여기 들어오실 분 있으면 링크 주시면 됩니다 아 안된다 이거는 안된다 오케이 아 지금 머릿속에 안돌아기 시작했죠 이거 큰일났다 자 좋아요 아주 좋아요 와 안좋아요 안좋아요 끝났어요 끝났어요 링크 빼요 어떻게 빼요 링크 링크 어떻게 빼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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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 지금 찾고 있잖아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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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파이팅! 여기가 아닌가 보다 아니요 아직 못 뛰었죠 아니 근데 진짜 도배 진짜 바보 아니야? 도배? 젠장 자 들어오십분들 터들어오 볼게요 아아 트위치 프로필 자체를 하라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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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위치 트위치를 얘기하는거였구나 자 들어오실분들 더 들어오시구요 자아 삭제했습니다 됐어요! 유튜브만 보일거에요 자 더 들어오실분 안계신가요? 아오 목이 아프구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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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네 네 네 dig 아...어렵다 한 보면서 테트리옥 감 좀 익혀야겠다 너무 들어가기 쉽게 해놨나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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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트 만드는 방법 오케이 음 오케이 오오 어 내가 주시면 좋죠 이따가 방송 끝나고 나서 천천히 구경하게 자아 곧 이다리 한판 해야지 이길 수 있도록 마늘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번에 주셔도 되고 네 그러셔도 됩니다 자유롭게 하시면 돼요 자유롭게 야아 이거를 야아 이거를 이렇게 하게끔 하시네 아 야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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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핀 노리다가 가겠다 아 와 잠깐 잠깐 넘어가야 돼 넘어가야 돼 넘어가야 돼 넘어가야 돼 넘어가야 돼 와아 졌다 지웠죠 자아 킬러님 와계십니까 혹시 음 저렇게 하는거구나 어렵네 뭐야 더 칸님 누구세요 예 누구시지 왜 이렇게 잘하시지 아 그렇군요 씨에이니 어서오세요 그렇군요 어메에이 어메에이 어메에 어메 아니 왜 저한테 어허 어허 허허 허 허 허 가ュ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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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오 오 진정 하세요 진정 해요 진정 해요 진정 하시라고요 아니 왜 그래요 볼티네리한테 어di 망했다 볼티네리한테 거 touches 아아..어어어..잠깐잠깐잠깐잠깐 워워워워 진정하세요 진정해요 진정해요 진정하시라구요 아니 왜그래요 어!잠깐! 망했다 볼티네리한테 그렇게 억하심정 있고 그런거 아니잖아요 죽는줄 알았다라고 생각을 하려고 한순간 죽었다 야..이거 말한번하면 안돼 알겠습니다아 알겠습니다아 자아.. 만약에 킬러님이 오늘 안오신다고 하면은 갠디로 왔긴 않는데 갠디에서 얘기할게 없습니다 아.. 아.. 월러키트 스피를 잘 만드는구나 아.. 어 화이팅! 이런.. 아.. 근데 디스코드 명령어 있을걸요? 생각해보니까 디스코드 명령어.. 명령어 있잖아 디코 생각해보니까 그럴까요? 그럴까요? 응애라뇨 뭔소리하시는거에요 지금 그거 은근히 지금 고스나리 지금 은근히 놀리는거 같은데 맞죠? 저거는 우빈이 놀리는것도 아닌데? 야..어떻게 스피를 만들지? 이렇게 만들면 된다 이렇게 만들면 된다 됐다 어떻게든 만들었습니다 찐찐 와.. 공격 들어온거 봐봐 와.. 와.. 고스나리 아니었으면 바로 저주장 갈뻔해집니다 오..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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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본 1대1이면 대본 아.. 수업받을 시간이 와서 살아서 오세요 화요이님 아.. 덕하니 고스나리 방송 눈을 보이시네 1대1이 되면은 대본대로 가셔야 돼요 대본대로 고스나리가 아실아실하게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대본 높은 네에.. 네에에.. 대본을 피자마자 끝내버려 그러니까요 뭔가 잘못됐어 아 다음판에 다음판에 덤비도록 하겠습니다 아하 과연 고추나리는 자 해볼까요 이제 제대로 고추나리는 조금씩 느낌 왔습니다 느낌 왔어요 느낌은 고추나리는 게임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끝난 겁니다 여러분 긴장하셔야 됩니다 긴장하셔야 돼요 긴장하셔야 된다고요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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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장해 긴장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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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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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고추나리 고추나리가 압도적으로 불리하죠 제가 역배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100포인트로 2000포인트 먹을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안되겠어 이거 고추나리가 이거는 제가 큰 제가 벌을 내려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고추나리 못 믿는 반들이 이렇게 많다니 아, 해볼까? 자, 제가 지금까지 제 실력이 아니었던 건 믿겨지니까? 오오오, 검은콩림 오오, 검은콩림 검은콩림 뭐야? 아, 자꾸 이게 뭘 생각을 하면서 하게 되니까 자꾸 피리가 느려지네요 자, 불안불안하게 하지 말고 이제 제대로 갑시다 자, 좀 빨리 가겠습니다 이제 빠를빨리 가겠습니다 빨리빨리 갈게요 빨리빨리 갑니다 빨리빨리 아니 이거 어떻게, 어떻게 한거지? 어떻게 이렇게 됐지? 검은콩림 잘하시는데? 잘하시지만 끝! 잘 가세요! 흐흐흐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흐 봤죠? 제가 뭐라 그랬어요 역배 시켜드린다 했잖아요 역배 시켜드린다 했잖아요 저, 저 실망 안 시켜드렸습니다 저 실망 안 시켜드렸어요 저 실망 안 시켜드렸어요 저 실망 안 시켜드렸어요 자, 다같이 하고 그 다음 매치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같이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저기 우리 원제님하고 아이고, 원제님하고 일대일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같이 들어오세요 하실 분들은 원 원 스펠링이 좀 틀릴 수 있으니까 예왕의 부탁드리구요 떡하님 오케이 됐어 일단 한판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같이 하는걸로 자, 아니 너무 곧씬나리 그러지마요 충격이시죠? 곧씬나리가 그걸 해낼 줄은 몰랐죠? 안된다 이거 안되는구나 안되는구나 아 아 와 죽었다 이거는 이거는 방법이 없다 아 내가 뭐한거지 방금 전에 그 실력 어디갔지? 아 아 잘합니다 아 저렇게 하는거구나 덕하님 한번 아 클리어 버텐나 어차피 어차피 넘사백이잖아 야 저거 안들어가네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야 위피드랍 하지만 위피드랩 하지만 바로 복구해주시는 센스 야 자 다음 예측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느 분위기일까요 원재님 벌셀스 덕하님 나머지 분들은 다 관전으로 들어가 주시구요 자 덕하님 올라오세요 원재님하고 덕하님 1대1의 승부입니다 원재님이 이길거 같으면은 1번을 덕하님이 이길거 같으면 2번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투표를 해주세요 일단은 잠깐 볼까요 어 일단은 여기는 뭐 나와있진 않구요 여기는 U로 나와있습니다 실력은 덕하님이 약간 더 유리하다 라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하지만 원재님 절대 꿀리지 않는 실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아직 몰라요 네 덕하님한테 지금 몰려있다고 한데 원재님이 이길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야 박빙이죠 네 10포인트 20포인트가 해가지고 야 포이 퍼센테이지분 대단한거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많이 안걸었어 이 사람들 이 사람들 많이 안걸었어 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어느 분이 이길지 후스윈 바로 지켜보도록 하시죠 자 경기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자 빌드를 어느렇게 빨리 가느냐 가장 중요했는데 와 올클리어 빌드 바로 나왔죠 자 좋아요 자 이거 스피드 조금이란 떨어지는 순간 바로 게임 끝납니다 네 스피드 안 떨어지게끔 가장 빨리 한게 두거리죠 한순간이 충분합니다 네 의도양단을 먼저 낼 수 있는 사람이 어느 분인가 에 따라서 충или가 달려있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방심하는 순간 바로 패밈이 이어집니다 방심하지 마시고 최대한 키스업 마시고 게임을 진행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도 게임이 재밌어요 질것같으면 이기고 질것같으면 이기고 지금 서로 이제 그 경격을 왔다갔다해서 죽을수 있는데요 야 아직 몰라요 게임 짜인다고 한 들 이게 다 줄어들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게임 아직 모릅니다 자 게임 몰라요 게임 몰라요 자 연속히 뛰고 좋아요 야 바닥을 보일순간 자 핏팀파로 만들어서 바로 처리했구요 자 좋아요 야 이거 위험해요 위험해요 미시드랍이요 미시드랍이에요 야 아깝습니다 야 흐름이 좋았는데 원제님 위시드랍이에요 위시드랍 때문에 줬어요 야 덕하님께서 승리를 하셨습니다 다같이 하시고 그 다음 승부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초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없군요 다 들어오세요 예 그 다음 승부는 또 고스나리 대 블랙빈 님이시기 때문에 리매치 고스나리한테 지는게 당연한 거예요 왜 그래요 고스나리 고스나리가 연습을 안다고 했지만 그렇다고 실력이 떨어진건 아닙니다 물론 떨어지긴 했지만 고스나리가 연습을 안다고 했지만 그렇다고 실력이 떨어진건 아닙니다 물론 떨어지긴 했지만 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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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대로 망했어요 하지만 고스나리 이렇게 살아남기는 처음입니다 아 제발 사라줘 고스나리야 제발 사라줘 제발 사라줘 고스나리야 너만 믿을게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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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을게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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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승부는 또 일대 매치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1대1 매치에요 블랙빈 대 고시나리 리매치 과연 어느 팀이 어느 분이 이길지 다시 한번 투표하는 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블랙빈님이 전판을 지셨기 때문에 거기에서 욱해가지고 리매치를 신청을 하셨습니다 자 과연 어느 사람 이길지 투표를 주면 되겠습니다 고시나리가 이길 것 같으면 1번에 블랙빈님이 이길 것 같으면 2번을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블랙빈님의 공격이 날카롭긴 했어 질 뻔했잖아요 근데 진짜 야 되게 바빙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50대 10밖에 안걸렸기 때문에 그렇게 바빙이 아닌걸로 졸려요 이때야 이때 이겨버리는거야 자 이 판으로 제가 그 졸린 마음 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세요 검은콩님 일어나세요 검은콩님 용사님 이겨나세요 용사님 일어나시라구요 진짜 안된다 주무시는거 봐봐 진짜 주무시나? 와우 와우 진짜 주무시는가봐 아까전에 실력의 반도 못하는데 지금? 어 덕하님하고 레몬청정신님 오케이 이해했습니다 다다음판에 진행을 하도록 하죠 일단은 결과는 당연히 고스나리 네 당연히 당연히 고스나리 자 잠깐만요 결과 선택 고스나리가 이겼구요 자 아직 끝난게임이 아닙니다 다같이 한번하고 그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들어오세요 아니 이제 그만해요 아니 왜 왜 자꾸 고스나리를 못잡아 먹어서 안달입니까 아 야 된다 와 근데 왜 이런거 밖에 안나오냐 지금 이거 나오면 지금 안되는데 망했다 아 안된다 아 과연 어니 타미 이길지 아 클리어 워터님 잘하시는데 준성님 고아 아니야 어 아까 전에 고아하지 않았나 자 이번에도 리 매치 아 이제 매치가 들어왔습니다 과연 어느 사람이 이길까 클리어 워터님 대 덕하님 과연 어느 분이 이기실지 바로 투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투표상으로 따져봤을 때는 이제 그 덕하님이 약간 불리한건 사실이에요 클리어 워터님께서 워낙에 잘하시기 때문에 하지만 또 이게 승부라는거는 또 모르기 때문에 실수라는게 또 있기 때문에 미시드랍을 또 많이 하게 된다 또는 이제 덕하님께서 제 실력을 다 발휘하신다 그러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고스나이는 생각이 듭니다 자 팽팽해졌어요 자 67대 34 포인트가 되게 적게 걸린거 봐야만 아까전에 포인트가 많이 많이 잃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영향이 있는거 보이는데 일단은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힘내시구요 자 게임이 시작이 됐습니다 야아 지금 녹는거 못해요 녹는거 못해요 미키드랍있죠 미키드랍있죠 일단 미키드랍 바로 풀립니다 자 아직 몰라요 아직 몰라요 아직 몰라요 아직 몰라요 아니구 미키드랍 아아 머리가 안돌아가게 됐어요 이거 안돼요 스피비가 중중이나 떨어지면은 바로 게임 끝나요 야아 바로 야아 아주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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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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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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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걔도 호락호락한 상대가 아닙니다 야아 야아 끝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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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아 아직 끝나요 야아 와아 연속기 제대로 들어갔어요 아아 미키드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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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미키드랍 바로 해결했죠 야아 야아 명경기 왔어요 야 그래도 클리어버터님께서 이기셨습니다 자, 달을 이제 들어오시고요 아니, 초대를 좀 할까? 컴길섬님 뭐야 아, 이거는 초대가 안 되는구나 테트리올, 테트리올 리그하고 계시고 초대받고 왔습니다 잘 오셨어요 절대 납치 아닙니다 초대입니다 인바이트 인바이트입니다 납치너는 납치가 영어로 아마 키드 키드네픽이었나? 맞나? 납치가 키드 뭐였죠? 네 맞죠 키드네픽인가 아마 글있을텐데 영어 이런 영어 딸린 영어 실력 키드넵 그쵸, 키드넵 맞아요 키드넵, 맞아, 키드넵 맞네 키드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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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티스피 복귀가 돼야 돼 이제 신하님 실책 감사합니다 와아 공격 오는거 봐봐 공격 오는거 봐봐 공격 오는거 봐봐 공격 오는거 봐봐 아니 좀 살려주고 나서야 지금 격하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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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러면 아니데요 아니 그 네이 키드넵 키드 시기제 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키드넵 아 이거는 이크기 없는일이예요 그래도 키드넵 네 시기는 해줘야지 툼 야아 야... 더 할 수 있었는데, 저분. 확실히 더 할 수 있었는데. 어, 9에 많이 모셨구나. 저게 어디 사이에 들어가는지가... 오, 그렇구나.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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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방심하는 틈을 타. 야... 이제 끝났어야 해. 끝났어야 해. 와... 끝났어. 야... 자, 리매치가 다시 한 번 들어왔어요. 이제 더 이상 안 받을 거예요. 검은콩님. 예, 검은콩님 대 저의 리매치... 들어왔습니다. 자, 검은콩님 대 저의 리매치가 들어왔어요. 고스나리가 이길 것 같으면은 1번을, 블랙빈님이 이길 것 같으면 2번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재밌고, 재밌는 포인트 따먹기. 방금 전에 90포인트로 네, 90포인트로 2000포인트 달달하게 드신 분이 있었을 거야. 고스나리가 역전을 했기 때문이죠. 아, 구애바이님. 구아, 안녕하세요. 바로 또 초대를 해 드려야지. 제가 어, 그... 접... 뭐냐마냐. 접속하시는 거 빡, 봤는데. 일단 1대1하고 다 같이 하는 걸로. 키드넴이 아닙니다. 인바이트예요. 네. 자... 50대 50 맞춰놨습니다. 으흠. 자, 거의 어느 사람이 이길지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측 꺾죠. 좋아요. 자, 진심모드로 해주세요. 진심모드로. 욕 commodities 배라 오우! 위험했어요. 위험했어요. 방금 전에 위험했습니다. 엏, 방금 전에 위험했어요. 방금 전에 위험했잖아요. 진짜. 야, 방금 전에 진짜 위험했단. 어 방귀를 죽을뻔했네 자 좀 퀴드로 가볼까요? 자 뉴비의 세상은 이렇게 평화롭습니다 아 좋아요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꽉 가려워 어허어허어허어 자 빅스피 이런거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실수조분에 진짜 실력을 다 죽었어요 진짜 다 죽었어요 히스피만 좀 대면은 괜찮은데 도움이 안되기까지 어떻게 할지 갖다먹어가지고 가요 잘가세요 가요 나라 아 또 그거 하셨구나 미스드랍 하셨구나 미스드랍 이련 고스나리 윈 자 이제 다같이 하도록 가죠 다 들어오세요 이제 컴인 자 초대하실 분 더 있나? 인바이트를 하고싶지만 인바이트가 되지 않는 초대 못받았어요 이러면 다시 초대해드린게 인지상정이지 아 킹도토님은 제가 건들면 안되는데 어 들어오셨다 다행이다 괜히 그 리그하고 있는데 제가 초대하는건 아닌거 같아가지고 제가 좀 죄중했는데 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랙빛 나가셨잖아 아 진짜 킹핀 안되는거 다행인거가지고 아 뭐야 아하아하 아하아하 아 아 아 아 죽을뻔했다 와 클리어오턴이 왜왜왜왜 누구한테 얻어맞아 스플레 아 망했다 망했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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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흑 으흑 너흐rend딠넛 leb 이거 좀 마시고 대돌이님 고아 안녕하하reat에요 도와를 안하시는 거 보니까 처음어 straighten신 진진진긋이 아닌데 아ி minID 당연히 돼죠오 자 링크 남겨드릴테니까 바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다같이 하죠 고수분들 뉴비부터 고수분들이 다 많기 때문에 좀 더 많으면 뉴비 고수 나눠서도 플레이하고요 1대1 플레이도 하니까 많이 지켜봐주시고 많이 들어와서 많이 사랑해주세요 아 진짜요 안녕하세요 고수나입니다 팔로워와 시청은 고수나의 그림이 됩니다 유튜브도 하고있으니까 유튜브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 이런 내가 많이 찾구나 어 여로나님 못오신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된거에요 유가 4명 이런 그중에 A 한명 합치면 우아 우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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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을 뻔 했구메 죽을 뻔 했어 아 잠깐만 죽겠어 죽겠어 아 시청만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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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크는 인정 자 와.. 와.. 찾았다 어떻게든 찾았다 또 명격이 나오나요? 야.. 저기 안들어가네 이게 맞나? 저도 이게 맞나 싶어요 이게 맞나 싶어요 어느샌가 저는 분명히 스킬머인데 왜 시청하고 여러분도 시청같죠? 혹시 나는 스킬머가 아니고 시청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방송하면서 매일말라 들어요 야.. 검콩님 저한테 체판 지시고 나가셨어요 유언도 있었어요 접어야겠다 튀어초 유언이셨습니다 네.. 여기가 가장 빡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안빡시게 해드릴 수 있어요 절 탈탈했어요 절 탈탈했는데 왜요 자.. 더 들어오실 분 더 들어오실 분 안계십니까? 자.. 골스날이는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유튜브 아직 구독 안들으시면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면 골스날이에게 엄청나게 큰 힘이 됩니다 이거 다 유튜브로 올라갑니다 풀영상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많이 사랑해주세요 시간이 있을 때 얼른 구독 구독.. 구독 티티 흐흐흐흫 골스날이 저기 광고도 들어와가지고 그거 또 들어야 돼요 리그중인데 아 그렇구만 리그중인데 아니에요 뉴비 제가 살려드립니다 드돌이님은 근데 뉴비가 아니신 것 같은데 딱봐도 딱봐도 뉴비가 아니신듯한 그런 냄새가 풍기는데 골스날이랑 같은 향기나는거 봤으면 뉴비는 아니에요 자.. 골스날이랑 같은 향기나서 라는거 봐서는 뉴비는 아냐 끔찍이라니요 뭘 소리에요 끔찍이라니요 아 왜 왜 왜 이런 실수를 하는거야 안그래도 실수 안해도 졌는데 이런 레벨이 다채롭네요 맞아요 테트리오 방송할때마다 느껴지는 고스들의 향연 고스날이 그는 과연 스트리먼과 시청자인가 게임플레이한 시간보다 게임을 구경한 시간이 더 많은 스트리머라고? 젠장 동 hundred 뒷 освобод은 와 저렇게 자유롭게 튀기면 안 될 counselor 와아 저 일부러 저렇게 만드시겠죠 아니겠지 저는 종기지 인 oust 이라겠지 야아 장난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고스내입니다 파이브와 시청인 고스나리의 클림드입니다 유튜브 다 보시다가 유튜브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아 이것도 추가했어요 자동 유튜브 유튜브 저기 주소 남기는 거 빵떡이가 그 일을 할 수 있게끔 고스나리가 엄청난 업데이트를 했어요 업데이트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자 관심없이 일단은 자 더 들어오실 분 혹시 더 추가해서 들어오실 분 계시나 아니 왜요 우리 대두리님 엑이잖아 흐흐흐흐 버그인가 대두리님의 실력이 많이 드신거에요 아 FCB 눌렀네 FCB가 뭐에요 와 이게 와 어렵다 티스피만 만들려다가 박 잘랐네 와 티스피만 괜히 억지로 만들려고 했다가 박 잘랐네 와 어떻게든 연명을 해보려고 했지만 역시 연명을 시켜주지 않는 우리 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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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자 여러분 네 여의별 시키는 죽음이다 네 스피드가 느려져도 죽음입니다 맞아요 고스나리퍼와 뉴비가 없는데요 흠 미인 퀸을 어떻게 저렇게 자연스럽게 만들지 방금 내가 뭘 본거지 뭘 뭘 봤을까요 음 뭘 뭘 뭘 뭘 모바일 볼까요? 자, 외국인도 고시나리 방송을 좋아, 이 방송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고시나리의 반응이 재밌대요 당할때, 당할때 특유의 반응 젠장 그 거기에 그게 되면 안되는데 말이지 자, 바로 시작을 합니다 일단은 실력을 늘려야돼 자, 정신차려 우스야 정신차려 검 코로나 검콩 괜찮아요 그만 좀 괴롭혀 고시나리의... 그만 좀 괴롭ힴ라 말이에요 무슨 자리가 무슨 자물질 그렇게 크게 탔다고 그러십니까 이거 티스피는 어떻게 만들지?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하는거였죠 그래 티스피는 만들었으면 더 만족해 만족해 나 뭐한거지 방금전에? 티스피 하나만 만들었다고 만족할 때가 아니란 말이다 그끼야 너는 실력을 더 늘릴 수 있어 연습이라는 극독을 통해서 연습을 못하는게 근데긴 하지만 그래도 넌 할 수 있어 넌 할 수 있다고 이게 안들어간다고? 와 안들어가 아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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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 한 칸 있으면 안들어간다 아 그렇구나 그럼요 푸드 감사합니다 티스피에 티도 못했다가 요즘에는 그래도 이것저것 시도도 하고 있어요 진수 형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 퍼클도 할 수 있다고요 퍼클빌드 하나 배워가지고 퍼클빌드도 할 수 있다고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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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언젠가는 골슨 나리가 어 골슨 나리가 분명 A였는데 언제 U로 올라가있지 언제 A로 올라가있지 네 이런거 다 느껴보실겁니다 이 스킬리버가 테트로 성장하는 과정 여러분들 똑똑히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유튜브 구독은 고스내리게 큰 힘이 됩니다 네 아니 지목권? 아니 그게 아니고 검은콩님 들어왔어요? 검은콩님하고 둘이잖아 아 이것도 안된다 아 이것도 안된다 아 어렵네 뭔가를 시도를 하려고해도 어렵네 와 와 와 안 돼 기저작겠죠 안 돼 안 돼 아 지목권을 바꿨다구요? 어 최우향님 코아 안녕하세요 오늘도 꽃샘이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제는 회식 때문에 방금 못했어요 자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세요 유튜브가 저기 그 뭐냐 저기 그 하향된 건 알고 계시나요 기준이 유튜버 유튜버로 돈벌 수 있는 기준이 하향이 됐어요 그래서 진짜 큰 힘이 됩니다 구독 한 번씩 해주시는게 정말 큰 힘이 되요 역시 갓튜브 그러니까 지금 다른 것도 준비하고 있어 가지고 일단은 게임 채널 외에도 지금 두 가지를 더 준비 중이에요 그것도 이제 제대로 잘 돌아가끔 만들어놓으면은 이제 세 가지를 돌리게 되는 거죠 아 이 기능만 먼저 열리는 아 그래요? 응 음 그것은 잘 보겠네 어쨌든 하향은 됐으니까 일단 그 목표들 한 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골피나리 안타다 왜 골피나리가 거기에 들어가죠? 골피나리는 야구의 야짜도 모르는데 그래서 잠깐만 화윤님 누구예요? 지목권 저 뭐냐? 화윤님하고 누구예요?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은 저기 잠깐 1대1 승부 가겠습니다 지목권을 아까 썼는데 자 화윤님 대 고스나리 고스나리가 이길 것 같으면 1번을 화윤님이 이길 것 같으면 2번을 누르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더 어 더 더 이 이거 어떻게 읽어? 더이요 더이요 오케이 오 토리님은 누구신가요?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골씨님 오리엔 왜요? 골씨 너무 믿으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오리엔 너무 적은데? 네 한 몇천포인트 될 줄 아는데 몇백 뭐야 몇백포인트밖에 안되네 파이팅 감사합니다 자 일단 킨도토르님하고 클리어 워터님은 잠깐 자 스펙테이터로 내려가시고요 관전자로 잠깐 내려가시고 점수가 낮아도 화윤이 저 이긴 전적이 있어요 네 네 뭔소리 하시는 거예요 뭐 포인트를 버려요 곧 시나리에트 펴면 포인트를 버린다는 그런 안이한 생각은 버려주시길 바래요 아 이거는 안된다 으음 어어어어어 얘도 진짜 한때 연습 진짜 많이 했었는데 연습을 못해가지고 진짜 연습을 해야 되는데 지금 골씨넬이가 그러고 싶은데 연습을 해가지고 실력을 키울 생각을 해야지 골씨야 안그러니? 안그래 골씨야 안그러니? 아 이거 티스킨이 안되네 망했는데? 아 놓고나서 보이는 티스킨 자리 아 이게 안되는구나 에이 괜히 티스킨이 고집하다가 목격 가가지고 질 수가 있기 때문에 자 티스킨을 너무 고집하지 않겠습니다 티스킨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도 고집하기가 안되서 티스킨이 아 위험하다 놓고나면 보이는 티스킨 자리 아 잠깐 Spceral 아 그럼 야 큰일 나아 보이는 if 티스킨이 또 또 티스킨을onto 또ikan 짜요! 짜릿해요! 짜릿해요! 어! 잠깐! 아! 아! 이런 이런! 망할! 망할! 아! 미치라! 와! 죽을 뻔했네 와! 죽을 뻔했다! 아! 티스피 더블 줄인거에요! 아! 자! 결국에는 이겨버려왔어요! 고싱나리가 이겨버려왔어요! 네! 이건 어저싱거 없는 게임이었습니다! 여러분! 자! 바로 들어보세요! 다같이! 자! 다들 들어오세요! 와! 오린이 19포인트 받았다! 와! 아! 그리고 참고로 고싱나리 방송! 뭐 어떤 방식에도 매일 오셔가지고 포인트 보시면은 고싱나리가 그래도 뭐 주기적으로는 두 달에 한 번씩 아! 그렇죠! 고싱나리가 이만큼 성장을 했어요! 이벤트를 해요! 포인트가 곧 현금이 되는! 물론 현금을 직접 주진 못하지만 선물을 드리는 이벤트 많이 하고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주시고요! 6월 달에는 저기 그 아이스크림 이벤트 한 번 했었습니다! 네! 포인트 있으신 분들은 바로 쓰셔가지고 베라 아이스크림 맛있게 드셨고요! 포인트 많이 많이 모아가지고 재밌게 보시고 재밌게 드시고 맛있게 드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좀비고도예요! 잘은 안하는데 컨텐츠가 부족해! 좀비고가! 일전에 간만에 그 뭐지? 그... 감염이지? 좀비 감염? 근데 뭐 나왔다 그래가지고 잠깐 있는데 컨텐츠 부족으로 공포 감염 맞아 공포 감염 와... 와... 굿프네리 하는 걸 보지를 않으시네? 굿프네리 살려줘요! 샤탕님 고아 안녕하세요! 샤킹님 고아 안녕하세요! 유튜브는 아직 구독 안 누르셨다고요 여러분들! 빨리 같이 눌러요! 눌러서 그 빨간 버튼 눌러가지고 구독 딱 누르시고 지금은 풀령서밖에 몰일이지만 곧씨나리에 곧 정신 차려가지고 제대로 재밌는 영상도 많이 올릴겁니다! 그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비좀... 예 좀비좀... 그... 좀비좀... 와... 터졌어 그니까요! 아마... 어느 테트리오 방송보다도 곧씨나리만큼... 그냥 특별하고... 재밌게 하고... 하는 방송 많이 없을겁니다! 물론 곧씨나리가... 곧씨나리가 재밌다 뜻은 아니에요... 예... 아 재밌죠! 예 재밌긴 한데... 네 뭔 말을 하는거야 그래서... 안 돼 테트리오를... 재미있게 즐기는 방법... 곧씨나리 방송을 온다... 출책을 한다... 유튜브 구독을 누른다... 곧씨나리가 전판에 어떤 방송이 있는지 본다... 풀령상 본 다음에 곧씨나리가 진행력... 곧씨나리의 진행력을 본다... 곧씨나리가 성공해서 잘 되면 여러분께 돌아가는게 크다... 이정도죠... 아주좋아요... 오 키 안먹혀가지고 죽는줄 알았네...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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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뭐야 뭐야... 잠깐x3 이쪽은 이제 티스피 준비하고 있는데... 티스피 준비하고 있는데... 그렇게 공격하게 있습니aa! 와... 너무하네... 와아ㅏㅏ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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여러분을 착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을 착하게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러면은 맞아요 라고 얘기를 하셔야죠 뉴비 고.. 아 그 정도가 되나요? 지금 인원이? 네 인원이 되면은 인원이 그렇게 되진 않아요 하게 되면은 지금 그.. 8인 보는거 같네요 맞아요 그래도 고스나리가 티스킨 뭐 아무것도 티스킨에서 이 정도 맞고 이렇게 썼으면은 실력 많이 는거에요 야.. 안녕하세요 고스내입니다 팔로우 하시는 고스나리의 크림이 됩니다 유튜브라고 하시는 유튜브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고요 고스나리의 크림이 됩니다 신들의 전쟁이다 고스가 진정한 신이죠 저는 분명히 스트리머인데 왜 여러분들하고 시청을 하고 있죠? 아주 궁금해 죽겠습니다 여러분하고 같이 플레이한 시간보다 시청한 시간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제 느낌인지 모르겠지만 자.. 아직 못들어오신 분 지금 링크 해놨으니깐 링크를 못하여 들어와 주시면 감사드리겠구요 안 들어오시는거 봐야하는 바로 일반신 대 절대신인가 첫턴만 넘겨도 잘한거일지도 그러네요 오케이 오케이 빨리가 되지가 않으니까 아 바보 삼났다 끝 스피을 노리려하다가 괜히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스피는 최대한 노리지 않으시면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 벌써 공격이 이렇게 많이 들어와요 자.. 고슈나리에 시비 이력을 흠.. 아무튼 네.. 오 야우 예우 와우 여우 예우 여우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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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된다 아 이건 또 왜 바꿨지 아 이건 또 왜 바꿨지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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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 아직 안되가지고 이런 어떻게 되냐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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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린다 풀린다 풀렸는데 풀자마자 바로 공격 들어오는 몰피나리 자 어떻게 이 위기를 넘겨지 자 관건이죠 어떻게 이 위기를 이 팀은 이 위기를 넘겨지지 이 위기 몰피나리 백만 시청자분들이 보고 계셔 몰피나리가 어떻게 현장하는지 보고 계시단 말이야 몰피나리야 정신을 차려 정신을 차려 정신을 차려 너는 정권의 자존은 아주 좋아합니다 예 아무튼 예 자 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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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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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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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어떻게든 찾았다 자 대본 대본대로 가시면 됩니다 대본대로 예 고티나리가 어떻게든 이기는 대본으로 가주셔야 됩니다 네 대본대로 1대1이에요 1대1이에요 예 그거 못 받으신거 아니죠 네 역전 그래서 고티나리 결국 이겼습니다 라는 그런 구도가 나올 수 있게 그 대본대로 해주셔야 됩니다 대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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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져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 착각하실수도 있는데 절대 절대 져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아아악 대본이 대본의 효과는 없겠다 조용히 할게요 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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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요일 처음 보신 분이잖아 젠장 젠장 어쩌지 대본을 못 받았다 하더라 효과가 없는 것 같다 젠장 마치 잉어킹이 잉어킹이 저기 뛰어오르기 하면서 효과는 전혀 없었다 그런건 똑같잖아 즉 고티나리 잉어킹이란 뜻인가 젠장 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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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건 너무 와아 와아 와아아 흐흐흐 흐흐흫 야아 여긴 태... 여긴 태... 아아 그렇죠 아아 아아 야아 봐봐요 저랑 간탈팩같이 나오는 분 계시잖아 봐봐 이게 저만의 감탄샷 아니라니까 죽었어요 잘가요 여름이니까 여러분들 아이스크림처럼 녹는거 어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래요 여름관계 여름관계는 잘 낫지도 않는데 조심하셔야 되는데 야 저렇게 티스피는 만드는거구나 아 나 저 티스피 할 때 그 티스피 돌아가는 줄 있잖아요 아 나 그게 왜케 좋지? 견탠가? 아이고 타다다다다 이렇게 되게 좋지 않아요? 네 아 저도 여름관계 한번 걸렸다가 진짜 주말에 푹 쉬었어요 감기 때문에 죽을거같아가지고 겸기거리지마세요 비 맞지마세요 야 미치더라 야 원망했겠다 코 헐겠다 어렵죠 아니 아프지 말라니까요 왜 자꾸 패시비가 뭐 기본적으로 몸이 아프다 이런얘기하면 안돼요 여러분들은 건강해야되요 그럴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건강해야될 의무가 있어요 일단 퍼크를 한번 해보고 싶어도 퍼크를 못하네요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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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라? 어떻게 했지? 잠깐만 잠깐만 내 빌드가 아니여가지고 아 포기했는데 어떻게 했지? 제발 짝대기 한번만 나와줘 짝대기 한번만 나와줘 제발 와 죽는줄 났다 와 죽는줄 났다 자 죽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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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악 아 젠장 퍼클 어떻게 했지? 퍼클 어떻게 했지? 저 제 퍼클 맞으신 분 누구예요? 네 열 줄 열 줄 열 줄 들어가실 텐데 네 그렇죠 이런 저 같은데 아 진짜요? 아프다 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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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도 아무리 논의받고 이럴 수 있는 거긴 하지만 언젠가 성공하면 다 여러분 한 번씩 찾아뵙고 어? 선물 드릴 건데 어? 어? 건강히 있으셔야지 다들 아프시다고 하시면 안됩니다 여기 환자들의 모임이 아니라고 아아 흐흐흐흫 킨도토리님은 기본적으로 저기 1대1 구도가 되면 잘 이깁니다 킨도토리님은 알고 있거든 제 대본을 알고 있거든요 네 저를 이기게끔 도와주시는 분이 킨도토리님 문제는 1대1 될 상황이 별로 없다 골슘리가 그만큼 못한다 못 이겨요 어? 4대1 그 부분은 3대1 2대1 2대1 3대1 3대1 1대1 5대2 5대1 4대1 5대1 5대1 5대2 5대1 단恐竜 자, 대본을 하기 위해 average 킹 덮토리는 탈아먹을게! 내가 도와주는거야! 어떻게? 내가 끝까지 탈아먹는거지 자, 한번 탈아먹었겠죠? . . . . . . . . . LIZ,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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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알겠어. 이렇게 만드는 거였구나. 1대1 구도만 되면 되는데. 1대1 구도만 되면 되는데. 와. 공격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와. 와. 이제 겨우 자연스럽게 PCP 만들 수 있는 방법을 터치했는데. 그쵸. 저 되게 연습 많이 해야 되는데. 더 해야 되는데. 연습 많이 못했긴 했지만. 그래도 머릿속에서. 가끔가. 뭐냐 저기. 세트리온 생각 되게 많이 해요. 머릿속에서. 연습을 하고 있죠. 이렇게 하면 되겠다. 저렇게 하면 되겠다. 하지만. 결국 깨닫고 말아요. 사람은. 누구나 다 계획이 있다. 처맞기 전까지는. 그런. 엄청난 교훈을 남기고 있습니다. 진짜. 복진의 캐시 엄청나게 맡고 있습니다. 잘하셨잖아요. 네. 잘하시잖아요. 와. fidget spin을. 만들어야 되겠지만. 그 전부 다. 더 중요한거는. 일단은. 최대한 깍아 내보는 거야. 아. 네. 자. 자 평화로워 지금 평화로워 아무도 공격을 안해 좋아 엄청 평화로웁니다 지금 지금 딱 좋을 기회입니다 그 피네라클 아주 좋은 기회라고 지금 이 개를 놓치면 다시는 안와 누구 한 번씩 돌아가자고 자 방어 방어 준비 어 잠깐만 이러면 안되는데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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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임 아아 고마워 그러니까요 와 티스피는 어떻게 저렇게 잘 조지 않네 보면서 지금 배우고 있긴 한데 살려줘 살려줘 자 이거 살려, 살려줘 그니까요 아 축도 좀 더 빨리 해야겠어 자 뇌정지 오지말구 드디어 처음으로 내 빌드대로 성공했다 와 드디어 처음으로 내 빌드대로 성공했다 와 드디어 처음으로 내 빌드대로 성공했다 와 익자 아 뿌듯하다 죽어도 여완이 없다 죽이진 마시고 이제 알았어 이렇게 하는거였어 아 아 알았는데 알았는데 죽어야 되다니 죽어야 되다니 안돼 어 여운이구아 안녕하세요 좋아 이 순간에도 점점 성장하고 있는 곱씨나리 오신김에 출석채가 한 번씩 부탁드리고 유튜브를 구독하지 않으셨으면 드루클먼스있고 눌러주시면 오피나리게끔 달려줘 오피나리게끔 들고 HOL 언제든지 놀러오세요 네 다른게임도 여기저기서 많이 놀러오시고 이렇게 철권, 킹오브 이런것도 합니다 킹오브는 아직 안깔았지만 이제 꼭 깔거고 철권은 할인이라서 깔았고 눈빛이 불고있죠 이게 바로 금빛 형광인가? 철권 재밌어요 연습해야되는데 시간이 없어 아 진짜 어제 그 회식때 잘 풀렸어야하는데 잘 안풀려가지고 자 들어오세요 폭스님 오 클리어버턴이 다시 들어오셨구요 좋아요 점점 늘어나는 골스나리 시험자들 혹시 여기에 오늘은 그 외국분이 계시지가 않아요 이런 재밌는데 오 골스나리 아이 미시유 이런거 봐야되는데 이 골스나리가 진정 인기가 있다라는거를 지금 몸표 네 시 뭐냐 저기 체험을 시켜드렸어야 했는데 아쉽게도 그 체험을 시켜드리지 못하는 점 너무나 차제 드리우고 자 자 자 일단은 잠깐만 잠깐만 잠깐 뭐지? 처맞고 있는데 잠깐 헛소리하는 사이에 이만큼 처맞았네 젠장 너무 많이 맞았는데 와 자꾸들 와 자꾸들 왜 껴안냐 자꾸들 와 와 와 이걸 못 이긴다고? 아 못 이기는건 맞지만 이걸 못 한다고? 자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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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잘하는데 아주 잘하는데 아주 잘하는데 자 조시나리 칭찬 칭찬해주겠어 칭찬해주겠어 정의의 이름으로 널 칭찬해주겠어 일대일 어쨌든 킹도토리님하고 일대일 구도만 되면 돼 이분은 대본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일대일 구도가 되기가 참 힘들더라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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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대일 구도 됐다 자 대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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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대본 아니구나 아 클리어구나 아 젠장 아니 클리어 버터님 아이디에 맞지 않게 왜 뉴비를 패십니까 아니 고시나니가 사람은 없는데 대본 아시잖아요 대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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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뒤늦게 승리해요 아니 여러분들 방송 몰라요 방송 네 고시나니가 극적인 승리를 해가지고 어 저기 유튜브 각을 만들어야 여러분들도 좋고 나 저도 좋고 누이 좋고 외부 좋고 아니겠습니까 이런거 아니겠지만 어쨌든 방송 딜레이 때문에 젠장 망했다 고은님 그만해요 아니 고신지 이기기 지쳤습니다 자 날날날날 antique 지금 어떻게 만드는지는 알았는데 알긴 알았는데 딱 거기까지야 아 잠깐 잠깐 아니 티스피 한 번만 해줘 티스피! 티스피 한 번만! 아 나 티스피 하려고 티스피 일부러 만들고 그 다음에 티스피하고 그 다음에 하려고 하는데 티스피는 소원들이라도 이뤄주는데 우리 사람들 소원들 이뤄주는데 우리 사람들 소원들 이뤄주고 그래야지 아니 고스날이 이렇게 죽이고 이러면 여러분도 아주 그냥 기분 좋겠어요 아주 그냥 알겠습니다 연우나님 수고하셨어요 잘자요 인생 젠저 우리 되돌이님은 테트리오 말고 무슨 게임 하십니까 추천할 만한 게임 있으면 고스날이 검토 한 번 방송을 내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기 어느 분이더라 저기 그 뭐지 테트리스 99? 네 테트리스 99였나? 네 그거 추천하시던데 롤 마크 테트리스 젠장 롤은 욕먹고 접었고 롤에는 아주 특별한 그 현자 지로버스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었죠 다섯 명이 모이면 꼭 그 안에는 시레기가 한 명 있다고 제가 시레기 역할을 맡아가지고 욕디지게 먹고 접었습니다 원신 붕 어 저 원신에 원신 원신도 해요 원신 네 궁스타면은 저기 히타레이를 말하시면 하시는 건가요? 아 자 1대1 매치가 선사가 돼버렸습니다 자 화요일님 대 고스날이 과연 1대1 누가 어느 분이 이길지 투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다 관전 한번 해주시고요 혹시 1대1로 내가 누구랑 붙어보고 싶다 그러면 포인트 쓰셔가지고 바로 치묵 쓰셔도 관계가 없습니다 고스날이의 특별 유리죠 이거는 파이팅 파이팅 감사합니다 고스날이 갖고 이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스날이 갖고 이겨보도록 할게요 시간 남으실 때 고스날이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고요 거의 어느 파이팅 감사합니다 아 이거 고스날이가 이거 어떤 실력이 실력이라는 거를 많이 보여줘야겠구만 새로운 거 많이 생겼구만 맞아요 고스날이는 항상 새로운 스크리머 네 어떻게 하면 새롭게 당할 아 죄송합니다 네 어떻게 하면 새롭게 방송을 할 수 있을까 버는 건 싫어서 그냥 예 폭신이 나가셨다 자 게임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번엔 될 것 같은데 아 아 잘못했다 끝 그러면은 바로 팀스피 준비 바로 팀스피 준비하시고요 어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오케이 좋아요 어우 아주 나쁘지 않아요 팀스피 준비하나 했어요 한 번 준비했다가 아주 기분 좋아 좋네 두리머 고스날이 아주 좋아요 아 잠깐 얘네 들은 게 아니었는데 진짜 어떻게 된거지 나 왜 이렇게 실패를 많이 했지 어어 아아 반대구나 참 아 바보 반대지 참 어 모르릉님 오셨다 드디어 정결이 오시는구만 오 드디어 공격하시나 공격하셔요 빨리 고찌나리를 이 고찌나리를 흥분시켜줘봐요 흥분시켜줘봐요 네 흥분시켜줘봐요 네 흥분시켜줘봐요 흥분시켜줘봐요 야 잠깐 죽겠는데 잠깐만 죽겠는데 잠깐만 죽겠는데 잠깐만 잠깐만 아아 죽었다 아 죄송해요 아 죄송해요 아 놀면서 그치 놀진 않았고 제대로 하긴 했는데 아 죄송해요 잠깐만 아아 포인트 다 잃으셨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원숭이도 예 원숭이도 나무 어 편집? 되돌이님 저 유튜브 하시는 거예요 다 같이 들어오세요 이제 어 편집을 하신다니 모르룩님 키드냅 오 진짜요? 우와 어떻게 하면 그렇게 편집을 잘할 수가 있나요 부럽습니다 저도 잠깐 편집 손댔다가 지금은 풀영상밖에 안올리긴 하는데 다른거 준비때문에 그래요 다른거 준비때문에 전부 다 독학이라 저도 독학 독학 저도 독학입니다 저는 방송도 독학 가끔 물어보시더라고 고티나인이 어떻게 그렇게 재밌게 방송을 하세요 물어보죠 그러면은 고티나인은 대답을 합니다 저처럼 이렇게 당하시면 됩니다 당하시면 알았다 재밌게 집니다 알았다 재밌게 집니다 꼭 마이크 키시고 월공은 나중에 하시고 예 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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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은 방송은 재밌는데 여러분하고 같이 시청을 하다보니까 제가 게임을 하는 시간보다도 시청하는 시간이 더 많아서 잠깐 내 스트리머의 아이덴티티가 자꾸 흔들릴때가 많아요 대돌이니 유튜브하시면 막 구독하죠 저도 구독해드리겠습니다 서로 성장해야지 여기 오시니까 혼자 성장하시는건 아닙니다 절대 같이 성장합니다 아 그럼 누구꺼 편집하시는거에요? 어느 어느 분의 그 하는거 있잖아요 아 고의때 방송준비입니다 아 고의때 방송준비라는거는 그 다양한 분들 아 아 혹시 그 배런티는 받고 하시는건가요? 무료로 하시는건 아니겠지 설마? 운병직 그니까 무료로도 하다가 아 아 그래요 음 제가 예전에 초창기때 제가 뭐냐 저기 그 편집자 해가지고 편집자분이 핫핸분이신데 물론 그분이 지금은 아니겠지만 제가 한달에 편집 투복하셨다고 10만원씩 두고 막 가있었는데 아 그렇군요 아 진짜요 진짜 초구난이라뇨 원래 진짜 제대로 편집하는 사람들한테 그정도 그정도 돈은 아 그렇죠 이다면서 하는 스키머거든요 원래 제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고정 방송인데 회식이 걸리거나 야근이 야근은 이제 많이 없을텐데 한달에 근데 편집을 많이 안해요 뭐 일주일에 한개 올릴까 말까 그니까 그렇게 했다구요 제가 초창기때 방송으로 돈은 버는게 아니니까 네 네 네 네 그러다가 이제 제가 다시 아 제가 통일되게 됐고 처음에는 이것저것 꾸미다가 저도 시간이 없다보니까 그 잘 아 못하게 되더라구요 그래서 풀영상 아 진짜요? 저는 적당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도시나리 방송을 일단은 자주 와주시는 와 축하 축하 그 다음에 어쨌든 도시나리에 대한 애정 애정과 사랑으로 해주시는데 애정에 비해서 10만원은 저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진짜 편집자 해가지고 일주일에 시간나서 하나씩 올려주셔가지고 한달에 4개씩 올려주신다 하면은 저는 그거를 지불할 의향이 있습니다 아아 그렇구나 제대로 하시네 그러면은 저기 편집을 편집 제대로 하시는 분들은 다 그렇게 하시는데 아 젠장 나 친구 너무 많아 오디나리님 얼른 들어와 오오 분당 오오오 얼마나 잘하시길래 그러는거야? 부럽다 음 그래요 이왕이면은 그 편집 제대로 하셔가지구 하시는게 좋죠 그쳐 저 많아요 인싸에요 이래봬도 아 진짜요 와 그 대단하신 분이 고스네에 방송 와주시더니 감사드립니다 같이 성장하죠 저는 방송으로서 네 방송으로서 또 되돌리님은 편집자로서 열심히 해가지고 성공해서 우리 한번 씬하게 맥주나 한잔하시죠 흐흐흐흐흐흐흐 물론 스트리머인 제가 사드립니다 네 아 그렇구나 그니까 유튜브 하시게 되면 말씀해주세요 첫구동은 제가 하고싶네요 하이하이하이 아임 룩 네 오디나니님 참고로 한국분이십니다 그치 각자 잘하는 분야 나린이는 졌네요 뭐가 져요 아니 시작도 지금 막 시작했는데 진다뇨 뭔소리 하시는거에요 지금 지금 막 시작했는데 진다뇨 졌다뇨 뭔소리 하시는거에요 지금 네 아 당황해서 실수했잖아요 이거 책임져요 아 이거 이러면 안되는데 이게 이렇게 그래서 아아악 아아악 아 진짜 예언입니다 젠장 아니 그런 예언 어떻게 나쁜 예언은 이렇게 맞죠? 네 좋은 예언은 맞지는 않는데 왜 나쁜 예언은 맞을까 보스나리가 이번주 로또 1등 된다 네 그랬으면 좋겠다 전 이제 실습 알겠습니다 대두리님 수고 많이 하셨어요 오신김에 유튜브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구요 보시나리 더욱더 재밌게 성장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시켜봐주세요 대두리님 이미 했죠? 감사합니다 역시 초 긍정적 스피머 초 긍정적 스피머 컨셉은 맞는 컨셉이 아닌데 원래는 맞는 컨셉이 아닌데 맞아 많이 맞아가지고 맞는 컨셉으로 변했고 네 아니 친구 추가가 안되요 저 친구 정리를 해야되요 네 친구 정리를 해야되 나 이렇게 친구가 많을지 몰랐어 나 인싸인지 몰랐어 네 현실 아삼데 테트리오 친구 네 테트리오 친구 여러분들도 친구 많으시잖아요 그쵸 방코드 지혜야 그럼 당연하죠 어 제가 드렸는데 안 들어오셨었구나 바로 이렇게 남겨드리는데 아 로블 공포게임을 해보셔야죠 아 진짜요? 추천해주는거 해봐요 그러면은 제가 한번 플레이해보고 다음 로블 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엘링크님은 내일까지 시험 아니에요? 너무 무리하지마시고 시험공부 열심히하시고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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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 아니 저는 잘 몰라요 저는 이거 시작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아 멀티되는 공포게임이 있군 아하 귀신찾는.. 아이 찾지마요 나 지금 두드문 이유로 저 공포게임 잘 안단 말이야 나 지리라뇨 뭔소리에요 도시나리 어른이에요 설마 제가 공포게임을 하고 어 바지에다 지르겠습니까 제가 네 제가 그런 스팀으로 보여요 네 조용히 하세요 팩트폭력 다음에 물론 맞다고 해도 아니라고 얘기하는거에요 그 때는 아 진짜요? 하하하하핳 하하하하핳 아 젠장 너 방송인이지? 캬아아악 젠장 이때 제가 어른이라서 진짜 원래 이런말하면 죄송하지만 제가 어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엄마 찾았어요 엄마가 찾아냅니다 아 좀 쩌는 이벤트로 준비중입니다 기대하세요 좀 이벤트도 좀 재밌게 한게 좋지 않겠습니까? 네 기다리세요 네 제가 지금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거를 지금 열심히 지금 구상중입니다 댕쩌는 댕쩌는 이벤트 댕쩌는 이벤트 네 댕쩌는 이벤트 아니 그런건 아니에요 골슨야리가 아직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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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걸 못한다고요 뭔소리 하시는거에요 지금 안돼요 아니에요 아니 상품이 크게 달라지진 않아요 네 상품이 크게 달라지는건 아니고 좀 재밌게 할려고 아니 뭔소리 이러다가 집까지 사달라 그랬어 네 골슨야리도 집도 없는데 지금 전시했네 지금 뭔소리 하시는거에요 닌텍 흐하하하 야 여러분들 진짜 완전 사심이 가득한데 진짜 네 아니 뭐 골슨야리 이렇게 뭐 이렇게 거지 만들려고 지금 아니 이 스피머가 거지가 되면은 좋겠어요? 죽겠냐구요 네 골슨야리 어 일단은 집부터 사고 어 그 여유롭게 사는걸 보여드리고 여러분께 보답도 해드리고 저는 무조건 저 혼자 먹지않습니다 저는 이벤테크가 확실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한테 뭐 주시면 저도 드립니다 네 그게 제 모토입니다 왜이래지? 아 어떻게든 하나 남아오려고 했지만 하나 남아지지않는가 아 망했다 재밌겠다 재밌겠다 재밌겠다고 한다 자 각색으로 나오고 오케이 와 죽는줄 안되네 죽었다 살려줘 살려줘 안돼 말하여 아 고시라디니코아 안녕하세요 저희집은요 뭔소리 하시는거에요 뭔소리 하시는거에요 지금 자꾸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벤트 상품이 꽤 달라지진 않아요 근데 좀 재밌게 해보려고 여러분 포인트 쓰시는걸 좀 재밌게 해가지고 일단은 이거 말씀드리면 벌써 재미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벤트 속에 이벤트? 약간 그런 느낌? 자주와요 고시라니님 보고싶었잖아요 고시라니 덕분에 제 그 대표 캐릭터가 고라니가 되어버렸잖아요 거기에 대한 책임은 지셔 지시고 지셔야지 dandandan dandandandan car 나나나나 제가 발명한 건데 아 그래요? 그게 더 그게 더 안 좋은 거 알아요? 발명을 하시면 어떡해요 이 악미형은 큐트한 큐트한 캐릭터로 했죠 했는데 지금 뭐 자랑이 아니에요 덕토코 자랑이 아니에요 지금 불 났어 불 났어 불 났어 지금 왜 제일 알겠습니다 그 주고덕에서 자꾸 맵으로 옮기는게 쉽지가 않아요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에? 뭐가 원카드가 있겨? 와.. 돈이 아니게.. 야.. 아하! 엘린크는 이 형식 천잰데? 그러네! 시작할 때 다른 맵으로 열면 되잖아 천잰데? 왜 극신강을 못했지? 맞아 시작할 때 다른 맵으로 열면은 다른 맵으로 하는 거잖아 그치 왜 극신강을 못했지? 난 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난 넘나나나나나 난 넘나나나나나나 구구덕잼나요 흐흐흐흐 재밌어요 해보세요 퍼블당하는거 아니면 진짜 재밌습니다 댕박김 하시네 그러니까요 어 아 잠깐 해봤다가 만게임은 있어요 아 렐렐리커 안녕하세요 오늘도 고스네방식미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자 뭐라구요 유튜브 구독 뭐야 뭐야 갑자기 유튜브 구독 안 누셨다고요 라고 얘기를 할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이건 무슨 경우죠 이건 도대체 무슨 경우죠 듣보자 민경군데 아 도수날이 드려 광고 들어왔어요 여러분 이제 제가 광고에 대한 이것저것 피드백을 좀 받고 광고를 진행을 할거니까 도수날이 광고를 대놓고 하는 방송을 하게 되면은 많은 사람과 관심 그리고 네 광고 들어왔어요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같이 플레이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그 아직 베타 베타 버전이어가지고 게임은 깔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시나리가 링크를 주면 그 링크 타가지고 같이 게임을 하실 수 있으니까 아 저도 이제 설명 들어봐야되요 컴게임이고 게임광고 게임광고에요 게임광고 고시나리가 아직 그 대형 그거를 할 수는 없어요 평균 시청자가 10분 약간 남짓되는데 그분한테 그 스트림한테 대형 광고를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고시나리 청자하실게 여러분한테 여러분은 저한테 관심 많이 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말씀을 드리면 안되가지고 그냥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께요 자 광고를 대놓고 하는 방송을 할겁니다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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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PG 정신 맞아요 네 광고톤으로 나가면은 또 고시나리 저기 달라집니다 예 있어요 저도 봤어요 네 봤어요 재밌겠더라구요 물론 제가 광고 광고주가 있기때문에 재밌겠다고 말씀드린건 아니구요 네 재밌겠더라구요 한번은 해볼 가치가 있다 그리고 정식버전 나오면은 한번정도는 플레이 해볼게 있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구요 제가 맛깔나게 홍보해드릴 수 있는 자신은 있습니다 제가 그런거에 자신있거든 저보다 고주시네요 아니 그러지마 진짜 내가 귤귤 듣고싶다고 귤귤 내가 듣고싶다고 조용히 하세요 자꾸 폭력 팩트폭력을 날리시는데 팩트폭력 또 폭력인거 알아요? 네 고시나리가 아무리 맞는 스트리머지만 그렇다고 고시나리가 틀린말 음 그런가 네 영상 예 그리고 그거 광고영상을 바로 올릴거에요 끝나고나서는 아니요 지금은 없죠 저한테는 없죠 아직은 제가 만들거니까 이 광고주분하고 이제 그 미팅 한번 해봐야되요 일단은 큰 금액은 아니지만 경험상화 광고를 하는거니까 고시나리가 이만큼 성장했어요 저 처음에 보셨던 분들은 아실거야 고시나리가 얼마나 비참했는지 평균 시청자 한명이었을 지적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게 비하면 고시나리가 진짜 많이 성장하는거죠 아 이런 아 이런 아 이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복스라니님도 이제 거의 1년 다 돼가네요 팔로우한지 자주와요 이제 크게 아프거나 시험 나뉘면은 자주와요 네에에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감사합니다 스키머는 여러분의 관심을 먹고 삽니다 관심 많이 주세요 옛다 관심 이렇게 한 번씩 던져주시고 동물게임 뭐였지? 그거 저한테 갠툭 넘겨줘요 아 저기 적게 되는구나 더 많다 흐흐흐흐흐흐흐 중간에 끄는 일이에요 그때 루이가 제가 나왔을 때 나는 이제 마음껏 피체칼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사건 이후로 이제 나도 피체칼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니까 랩랩님 랩랩님은 저 잘 아시잖아요 저 처음 방송했을 때 잘 아실거 아니에요 호화이드다 아 여기다 남기면 제가 잊어버려요 아 자 다음 매치가 형태가 됐네요 최우형님 대 okay ch y님 대 용신님 okay 저 강해졌는데 이런 와 어... 링크좀... 굿기나리 대기업될 때까지 화이팅! 방중으로 돈 벌 수 있게 화이팅! 아! 그 RPG게임 비슷한건데 그건 제가 소개 영상때 다시 한 번 남겨드릴게요. 자 일단 1대1매치가 선사가 됐구요. 자 지금... 누구죠? 용신님 대 CHI님 제외하시고는 다들 저기 들어가주시구요. 포화전은 어떤가요? 포화전을 하기 싫어하시는 분이 계셔요. 포화전을 싫어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일부러 저기 그걸 안하고 있어요. 안그러면 했었죠? 네 제가 했었죠 진작에. 저는 진작에 했었죠. 자 잠깐 구경 한 번 가시구요. 용신님 대 CHI님. 과연 승자는 어느 분이 되실지 투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벌써 1포인트에 걸렸구요. 야 아무도 포인트가 네 걸리지가 않아요. 포인트를 거시면은 재밌습니다. 여러분. CHI님한테 한 푼도 안걸렸잖아 지금. 1포인트를 거셔서 50대 50 만들어주세요 여러분. 제가 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거지. 야 역전이 됐어요. 자 어느 분이 이제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심모드로 가구요. 해설자 고수지나님.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시작합니다. 일단은 기량은 서로 비슷하긴 한데. CHI님 용신이도 좀 강해졌기 때문에. 방송으로 다져진 실력. 과연 어떤지 한 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CHI님도 지금 운전 도쿄이셔가지고. 제가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자 이거는 바로 실수가 바로 이제 패배랑 지켜되기 때문에. 괜한 실수를 안하고 빨리 갇히는 방법으로 진행이 되야됩니다. 그게 연습량이 달린거죠. 자. 공격을 많이 들어가는데. CHI닉. 한 번 CHI닉까지 약간 좀 공격이 둔해지셨어요. 근데 아직 몰라요. 게임. 자. 들어갔구요. 자. 공격이 왔다갔다 하고 싶은데. 큰 공격. 이제 서로 왔다갔다 해서. 큰 공격이 한 번 왔다 가면은. 이거 게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자. 야. 이렇게 실수하면은. 바로 이게 패배랑 지켜되기 때문에. 빨리 복구를 해야됩니다. 이거 복구 안되면 끝납니다. 복구 안되면 끝나요. 복구 안되면 끝났어요. 복구 안되면 끝났어요. 야. 복구 안되면 끝났습니다. CHI님. 이기셨습니다. 야. 역배 성공했어요. 자. 자. 다 들어오세요. 이제 다같아요. 센터폰은 싫어요. 역시 테트리온은 안보는게 좋을 것 같다. 왜요. 저요. 공포게임 다 싫어요. 저는 공포게임 다 싫어요. 하면은. 맛깔나게 할 수는 있어요. 진심을 담아서 맛깔나게 할 수 있는데. 공포게임은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네. 반응을 맛깔나게 할 수는 있습니다. 오. 레몬님하고. 고스네이도 늘었어요. 고스네이도 늘었다고요. 고스네이도 늘었다고요. 아! 진짜 망했다. 빨리 복구하자. 빨리 복구하는거야. 고쿠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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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야. 좀만 늦었으면 못할 뻔했다. 죽을 뻔했다. 바로 그냥 요단건 건넬 뻔했네요. 야. 요단건. 아. 이걸 왜 바꿨지? 바보 아닌가? 이씨야. 바보 아니야? 바꾸면 안되지. 아. 아. 됐다. 바꾸기 시작했다. 와. 이 정도만 해도. 힘 한번 돌리시겠다. 자. 힘 한번 돌리려고 하는 찰나에. 공격을 이만큼 당했어요. 자. 뭐. 빙들을 하지를 못하겠네. 호실이. 어차.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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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닉다. 또 엄청나게 맞고있구만.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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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나게 맞고있어. 으. 내 컨셉은. 맞는 컨셉이 아니라구. 성장하는 큰 겜이야 성장하라 코싱 자리 코싱 자리는 skipping 잘할 수 있겠어 잘할 수 있잖아 ch 잘될 수 있잖아 잘할 수 있잖아 잘할 수 있어어 있을 farms 있어야 돼 있어야 돼 OS 다이요-O-O-O-O 끝날라 끝 끝 아유 젠장 이래야지 평화롭다 젠장 나나나나나 나나나나 나나나나 어? 뭐야 아니 숨이 막히는데요 숨이 막혀요 살려줘요 살려주세요 숨이 막혀요 방금 전에 저기 1대1 매치 드릴지 아셨어요? 용신님 대 레몬님 오케이 용신님 대 레몬 레몬 레몬님 과연 누가 이길 것인지 자 투표 관심이 고프네요 옅다 관심 옅다 관심 용신님 대 클리어 레몬님은 워터님이십니다 워터님이에요 워터 옅다 관심 옅다 관심 뭔 소리에요 고스도 이제 넘사벽 아닌가요? 아니 고스나리도 이제 넘사벽 아닌가요? 솔직히 이제 고스도 이제 넘사벽 맞지 이제 티스피는 할 줄 알고 이제 저기 그 뭐냐 투아이드 할 줄 알고 싫어요 하지마요 넘사벽 넘사벽이죠 넘사벽 넘사벽 맞죠 넘사벽 너무너무 사망하는 너무너무 사망하는 벽 네 아 잠깐 아 잠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느 분이 이길지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아 시작! 1대1 1대1입니다 네 1대1이에요 2대1 1대1 2대1 천천히 하자고 하는 말 다 거짓말이야 저러고 이제 갑자기 이제 급발진 해가지고 한 번에 가겠지 이제 오늘 관심은 충분히 먹었네요 이런 안 돼요 왜 고바요 가지마요 제가 안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제 가지마요 저한테 고라니라는 캐릭터를 충분히 해 주신 고라니라는 절대 가시면 안 돼요 고바스키보라니 뭔소리 하시는 거예요 엥 안이 저어 쁙 조 그냥 рок 아, 아니에요. 여러분들 계벽증일까요? 왜 자꾸 고바하면 기보가 따라오는데요? 뭐야, 누가 영어예요? 호! 크로! 크로시키! 하이! 레이컨 투 마이브로켓! 아이, 아이임 스티머 아이임 페이머 끌, 끌트리 자, 누가 이겼어요? 아, 클리어워터님이 이기셨네요. 자, 바로 예측 결과를 바로 클리어워터님께서 레몬님께서 이기신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나중에 가야지 아주 좋습니다. 자, 다들 들어오시고, 이제 컴온! 다 들어와요! 하코? 하코? 하코가 뭐예요? 하코? 일본언가? 하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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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can't speak 자 다 들어오세요 랜닝이 왜 안들어오시는거야 아니 국기랑 달라서 그래요 한국뿐인데 한국이 아닌 것도 있단 말이야 자 팔로우 감사합니다 아 크로시키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땡큐 포 팔로윙 땡큐 I am 고시나리 If you like my broadcast Please subscribe my YouTube channel 땡큐 포 커미 오케이 렛츠고 인조이드 스메시 플레이쉐이프 헬로우 땡큐 포 커미 I am famous streamer 고시나이 다들 인정해주시는 famous streamer 오우 잠깐잠깐 잠깐잠깐 잠깐만 아니 잠깐 죄송해요 제가 헛소리 했다고 이렇게 패버리시는거 아니지않나요 아니 헛소리 한번 했다고 이렇게 패는게 어딨어요 아 아 와 내가 famous streamer 라고 얘기했다고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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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버리시네 야 이거 죄송해요 어 네 not famous streamer 고시나리 디스티머 어 need to 관식 관식이 영어로 뭐지? 거짓말이죠 거짓말이라뇨 언젠간 대형 스티머가 될건데 대형 유튜버가 될거고 네 언젠간 될거에요 지도는 아니지만 그래서 다른 분 다른 사 어떤 사항들도 고시나리라는 사항을 알 수 있게끔 트루 오브 퍼스트 게임 리얼 그리티 보일 스탑 뭔 소리 하시는거에요 지금 VIP님 고아 안녕하세요 언젠간 대형 스티머가 될 고시나리 시험기간에 아 시험 화이팅 언제까지 시험이십니까 VIP님 응원 응원 한마디 듣고 가십시오 언제까지 시험입니까 목요일입니다 화이팅하시고 VIP님 저기 꼭 시험 저기 만점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좋은 보득점 받을 수 있을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보득점 받을 수 있을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 고시나리가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하세요 화이팅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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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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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와 또 미리 준비해놔야지 오오 진짜요? 오케이 쉐어라 쉐어라 아이 아이 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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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 보통 멘탈 나가가지고 마켓 못하고 마켓 야 오디나니님 오디나니이잨 한대로 이 정도로 하시 tep institute 거ени괜실이야 오디나니님 빡깻게 하셔야 돼 와 오디나니님이 이렇게 당하시는 거 처음봐 허어? 지즈! 오케이 이건 특별한 게임입니다 1-on-1 게임 谁 승리나요? Gostner vs Star Series 이 게임은 강아지면 어, 초이스 너머 1 어, 초이스 너머 2 12 Please turn to, 어, spectate 어, Remain, Gorsinari, and Darsery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Who's Win? Newbie vs Newbie Real Newbie vs Newbie Who's Win? 이번엔 저도 방심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방금 전에서 방심해서 졌긴 했지만 이거, 제가 충분히 이길 수 있게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배, 드리도록 할게요 네, Gorsinari가 진심으로 하면 어느 정도다 보여드리겠습니다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잠깐만 어?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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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된 거야 자, 그냥 돌아가시면 돼요 네, 그냥 돌아가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 됐어요, 됐어요, 오케이 페어플레이 감사합니다 One on a match One on a match Who's Win? zenary is win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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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 the beide Gothree Winner is theremo Winner is the Гос deserving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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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어 아우 잠깐x3 정신창이고 자 정신차리고 정신차리고 내가 이걸 왜 이렇게 했지 아 바보 tcp를 만든다고 해가지고 tcp만 만들고 대처를 제대로 못하네 자 자 tcp 만들 ん 하진 말고 원래대로 가 원래대로 욕심 부리지 마 욕심 부리다가 주운게 한두번이 아니잖니 욕심 부리지마 자 그냥 너 나름 너 갈 길 가 그게 굿기다이더야 가시지요 잘 가시지요 잘 가시지 말입니다 빨리 가시지 말입니다 빨리 가시지 가시지 말입니다 끝났어요 갈게요 끝 아이엠 위너 고스라민 맞죠 이게 바로 고스나리의 진정한 실력 이제 다들 들어와요 컴인 플레이드 올 플레이어 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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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 들어오세요 이제 다같이 해요 오케이 렛츠 고 왜 고바예요 가지마오 진짜 엑스들의 대결 괜찮은데 엑스들의 대결 해볼까 진심모 대신 진심모드로 해가지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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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뭐 유빈을 살아남기 때문에 과혹한 환경에서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한 발버둥을 쳐야 겨우 겨우 목숨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피 아이고 이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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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와 와 와 와 살려주질 않네 아 알겠습니다 잘자요 이렇게 이유를 말씀하셔야죠 고바 멸치가 뭐예요 브랜드 고바? 뭔소리예요 고바가 멸치예요? 뭐예요? 멸치가 왜 나온거야 멸치가 왜 나온거야 와 와 와 아 진짜요? 고발하고 치는 지금 그런거 치지 말라구요 아니 자꾸 고스나리 보라로 만들고 어둘리 만들고 이러면 안된다고ya 그러지 말라고 진짜 엑시드의 엑시드의 전쟁 한번 해볼까요? 엑시드의 엑시드의 전쟁 어떻습니까? 아임올리 스티렁 자 이번엔 엑시드의 전쟁 가겠습니다 뉴비들 내려가시구요 자기가 뉴비를 향하신 분 내려가시고 엑시드의 전쟁 가겠습니다 엑시드의 전쟁 아 크로시키 You can play this match 이분 U 아닌가? 엑시드만 해야되는건가? 엑시드 되잖아 올라가고 그 다음에 유구 유구 엑스 잠깐 엑시가 두면밖에 안돼요? 엑스 엑스 그러네? 자 1대1 어떻게든 1대1 매치가 됐습니다 그러면 1대1 매치면 당연히 이렇게 가야지 크로시 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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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키 버셀 오디나리 어디나리 어디나리 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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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재밌습니다 오디나리 오디나리 님이 이렇게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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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을진 몰랐어 신유리 야 그래도 점점 따잡고 있어요 지금 투표로 따잡는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자아 다 됐구요 안돼요 다같이 해야죠 자 준비 시작하겠습니다 음 와 미쳤다 와 미쳤다 와 미쳤다 우와 미쳤다 우와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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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저 오마이갓 우와 이거 뭐지? 나 지금 뭘 본거야 내가 지금? 내가 지금 뭘 본거지? 네 내가 지금 뭘 본거지? 우와 뭘 본거지? 다 들어와요 다같이 해요 내가 지금 뭘 본거지? 내가 지금 뭘 본거지? 우와 야 오디나리 님을 이기시는 분이 계신다 지저스 왓 해프엔 아 아 시작이 가능하다 이거 시작이 시작이 가능하대요 시작이만 가능하다는데 아닌거 같은데 시작이만 가능한게 아닌거 같은데 시작이만 가능한게 아닌거 같은데 시작이 시작이 자 디스피에 너무 그러다가 욕심으로다가 안될 수가 있길래 어 아 아 아 젠장 안 그래도 못하는 실력에 시술까지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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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 수 있다? 살 수 있어? 살 수 있다고? 살아라져 살아라야 돼 살아라야 돼 살아라야 돼 살아라야 돼 이외 야 우리 셔츠 영상 오랜만에 울릴 수 있겠는데 이렇게 셔츠 영상 명상각 떴다 그러니까 쁘쁘 아이웨이 아니 랩랩님 그런거 고추한테 함부로 쓰시는거 아니에요 아니 왜 고추자리한테 지목권을 쓰는거에요 아 아 그렇구나 그냥 가야되면 알겠어요 이거 환불해드릴게요 와 이걸 차라? 이걸 찬다고? 와 아 아 어렵다 야 페이포인트 I will be able to 1v1 with you 그치 고추자리 방송에서만 가능한거지 아니 진짜 1대1 하실거에요? 하실거면 하고 Sure 당연히 되죠 될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하겠습니다 Kurosaki vs 준샵 자 어떻게 매치가 아 잠깐만 아직 시작을 안했잖아 일단 써주세요 일단 써주세요 네 오케오케오케 써주세요 네 훨씬 행복하셔야 돼요 잘 아니 준석님 왜 벌써 보내버려요 물론 그로시키님께서 잘하시는건 맞지만 진짜 영어공부해야돼 일만의 희망 좋아요 4% 이길 수 있는 확률이 0%는 아니야 좋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분이 그 대단하신 오디나님도 1대1로 이기신 분이기 때문에 크게 바뀌진 않을거 같아요 근데 아직 모르니까 자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his video has like our YouTube shorts when 오케이 알겠어요 쇼츠 영상 만들어서 올릴게요 잘가요 사요나라 굿바이 자 속도가 다르네 블루스킹은 그냥 빌드를 안쓰네 빌드 안쓰고 그냥 순수하게 가네 야 판단이 약간 아쉽다 와 콩그레츠에이셔스 유윈 자 다 들어오세요 이제 1대1 안됩니다 네 이제 1대1 안돼요 시간이 시간이 만큼 이제 1대1은 안됩니다 이제 다같이 몇판 하고 마.. 방송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잘 넣었으면 어떻게든 됐을거 같은데 그러니까 아이고봐 나도 해보고는 싶지만 시간이 안되니 이리안 다음 방식에 오시면 됩니다 그래도 이렇게 대단하신 분들 만나가지고 그래도 보시나리가 더 늘릴 수 있는거야 keynote 왜 나에게 이런 기나긴 시련을 주시나이까 오티나인에 평 편하게 살고 싶은 그런이 스트리머이옵니다 제발 살려주시겠다고 하려고 절대 살려주지 않으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살려주시지 이왕이면 9월까지 했는데 말이 안나온다 오와 그게 진짜 5킬레이신게 하핳 시작하자마자 등신 날라오래 이런 그 기분 이해합니다 이익이 나타나면 복잡해질 것 같은데 왜요? 왜왜왜 왜? 왜 복잡해져요? 아 뭔소리에 쌀이라니 그전에 골티나리가 실력을 키우면은 불쌍 아닌가요? 물론 실력이 실력이 일어났을 경우의 얘기지만 아 아 아 그런가 아 아 그런가 아까 페이머스 스키너라고 해서 더해쇼 빗발침되어서 그런건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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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냥 그냥 뭐 드레이파슬라스는 그냥 기본으로 나와 아 아 이제 실팩만 더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안됐다 그거 아닌데 이거 할 수도 없지만 으악 고쿤트 엔 으 으 으 으 아 아 도대체 얼마나 연습하시면 저렇게 될까 말도 안되겠다 아 내가 보는데 왜 이렇게 팀이 막히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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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 4구 파타 매치에 이제 마음껏 즐기시기 바랍니다 아 야 본신열 나오니까 바로 이게 와 어렵네요 이제 두판 남았습니다 신추받아주셨다 이게 고스날 방송에 계셨으니까 그게 가능한거에요 없었다? 그러면 안됐어요 안오셨으면 100% 후회할뻔했어요 맞어? 국방송이라니까 가시나니까 와 어떻게 된거에요? 왓? 와이? 아니 잠깐만 아니 편리서 아 포테이토 피시 그 아우 친구 정리 좀 하고 친구 추가해야겠다 아 크로시키 if you like my broadcast please 어 subscribe my 유튜브 채널 이 매치 이 이 이 매치 어 업로드 업로딩 업로드 yes I have 유튜브 채널 this this ring through go through um please subscribe my 유튜브 채널 please please add my ideas 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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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큐 어 so 크로 크로 시키 일 유튜버 스 pivotal nuevas 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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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르신 아 진짜요? 스트리머? 스트리머? 아 진짜요? 지금 썸네일 그려져 주시겠어요? 저는 저는 전혀 생각이 안나는데 달리고 말고는 생각이 안나는데 아 업로드 비디오 아 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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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 you have your YouTube 채널 I'll I'll go your I'll go your 채널 and subscribe your 채널 자 이제 마판 가겠습니다 This is your last match We are last match 자 그러면은 마판 가겠습니다 다들 진심모드로 가주셔야 됩니다 빡게 마세요 오케이 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방송 끝나고 시간 있으신가요? 지금 유튜브 그것 좀 해야되가지고 시간이 좀 없을 것 같긴 한데 잠깐만요 친구 추가를 하고 싶은데 친구 추가를 하고 싶은데 친구 추가가 되지가 않아요 잠깐만 기다려봐요 제가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든 지금 잘 안오시는 분은 저기 뭐야 좀 정리좀 하고 이거 어떻게 친구 친구 풀어요 어떻게 친구 풀어요 이거 어떻게 친구 풀어요 어떻게 친구 풀어요 하니윤니 고아 안녕하세요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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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쟁그랑 하트가 어딨는데 어딨어 아 아 아 오케이 오케이 확인했다 오케이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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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거구나 오케이 됐고 좀 아 접속 잘 안하시는 분은 제가 좀 할게요 잠깐 좀만 기다려요 정리만 좀 할게요 어 어 벤 벤 됐네 와 뭐야 뭘 했길래 벤이 된거야 자 안오시는 분은 좀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됐어요 됐고 친구 다 받아줘야지 친구 받아줘야지 친구 받아줘야지 FRIEND 됐어요 됐고 FRIEND 됐어요 됐어요 이거 할려고 한거에요 이거 할려고 접속 자주 할게요 쁓워 blev 흠 그래 진해 크로시키 이거 마지막 게임 자 좋은 날 불러주세요 그대가 좋은 거 오케이 렛츠 고 지금까지 고스날이 방송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고스날이가 과연 얼만큼 살 수 있을지 이 진심모드에서 얼마나 가혹한 환경을 살 수 있을지 네 아주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됩니다 과연 얼마나 살 수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을 살 수 있을지 1분을 살 수 있을지가 아주 관건입니다 자 다들 고스날이 선수 고스날이 선수 아직 멀었어요 하지만 이길 수는 없지만 버틸 수는 있어요 버틸 수는 있어요 버텨주세요 제발 버텨줘요 버텨줘요 제발 버텨줘요 버텨줘요 제발 버텨줘요 버텨주세요 자 먼저 죽지 않았어요 좋아요 이거는 고스날이가 살 수 있는 철호의 기회라고요 고스날이 방송하실 때마다 알림 뜰테니까 바로 오시겠다 아 이게 바로 이게 스팀의 묘미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제가 페이머스 인정 어 인정 자 고스날이 봐주는거 인정 어 인정 와 살았다고 얘기하면은 바로 공격이 들어오기 때문에 살지는 않았습니다 자 자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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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줘 뮤비 뮤비 살려줘 자 1분 이상 살았어요 나는 만족해 1분 이상 살았어요 만족해 오 드디어 야 매치가 상자가 됐죠 야 본의 아닌 매치가 상자가 됐죠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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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될까요 야 게임 갑자기 몰랐어 몰랐어 진짜 야 야 엑시엑시 엑시대 엑시엑시 다시 엑시대 전쟁이 돌아와요 야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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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님께서 바로 아 될 수 있어요 될 수 있어요 될 수 있어요 될 수 있어요 야 이거는 아직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 야 전팔의 그 철형을 갚았습니다 야 아 까봤네 아 크루시키님이 이겼네 아 이런 우리나라님 지셨구나 이런 아 예측기 모르고 나도 예측해버렸다 자 다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내일도 방송이 있으니까 놀러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땡큐 포 싱잉 땡큐 아 아 사스카이 유어 유튜브 채널 크루시키 땡큐 포 커밍 착한 일주일yes 민민 태 belly 유어 패 40 하지만 인 się